히히 카앗트 가학 똑바 가하학 가학 왜 이렇게 약한 아 ㅋ ㅋ 가정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총매 천적 연화 와 정밀사기다 미라소는 미라소는 개이득인데 쓰레기 자식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크롬 왜 왔어 인마 미라소는 얼알씨드 야 디펙트야 디펙트야 이거봐라 비펙트 1 2 3 4 5 6 7 8 9 터야 아니? 쌍란 정밀건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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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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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밀 나 손잡았네 슬라임 가비 이스 하일런트님께 깝쳐 어 스네코각이네 아로블리트 가자 연막탄이 있는데 연막탄으로 겁대가리를 상실한 바일런트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유령 영상 뭘 할 수 있지 기타 마지막 한 장만 아니면 제비? 축매? 제비 13, 11, 14 14 13, 13, 14 13, 14 16 16 비타 뭔데 자꾸 나옴 역시 스네코다 강력 공전 고개 엄청 필요했는데 옆에 돌진다 거리 더 좋아보이네 도입 도입 ст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르네코가 정이 없네. 깎아줘. 갓방. 들집. 철분. 홍포 써야겠는데. 깎아줘. 스포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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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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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니... 좀... 이제 좀... 형상도 나오고 탄플도 나오고... 뭐... 해야 되는 시간인데... 나오는 게 없네... 이교준... 이교준... 아... 아... 돈소리... 뭐? 알약스내코... 알약스내코... 놀지 말고... 놀지 말고... 나리걸기도... 놀지 말고... 그래서... 여기... 여기... 뭐... 이곳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규칙 준수 아... 무독성 신환경사일런트 같으니... 차대 진짜 안 나온다. 뭐 이렇게까지 안 나와... 사일런트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. 왜 만든 도중에 안 먹어짐... 와우... 딜봄... 개점... 신성추 퍼지였다. 퍼지였다. 돈 버는 건 힘들지만... 돈 쓰는 건... 한순간이야. 퀘르릉... 할 거 없었는데... 잘 됐네. 캐룽... 원 캐러... 원 캐러... 이승 모다 삼쿠야 알약 먹기 싫게 사이라 약 먹자 배 음 이럴 엑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홀란 걸린 거 맞아? 아니 지금 홀란 걸린 척 하는 거 같은데 오 갑자기 또 살나오네 유령이 빠지나요 유령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좀 슬프네 이건 좀 슬프네 오케이 이김 켈른 정정정정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.. 쓰레기 전광석화 78들 잃고 78들 일드로 쓰냐 안쓴 대다운 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 형상은 떴다 가스 무검 tim 그래서 undos 풍경 터뜨렌 춤을 넌 계속 틴어 숫자가 med 와 정멜삭이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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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약간의 유력만 안 뺐으면 이겼겠는데 근데 뺐잖아 안될꺼야 3톤에 환살건무 쓰면 비빌수있나? 종약이라서... 30뒤 수비 두개로 막 고 을누님 와 54댈 단독 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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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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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11 골리 골드리 정밀석이다 캐틀벨의 기웅을 처먹고 꿀랭임이 주는데 정밀은 쓰기만 하면 데미지가 6이 오르네 정밀 캐틀벨 삐졌어 좋아 르네코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근데 이래도 에너지는 더 들어가네 르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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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네코